자 이번 시간은 2021년 기출문제풀 인데요 두번째 거죠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질량 1kg인 물체를 중력가속도가 8m파 제곱셋크인 곳에서 측정한다라고 하면은 약 몇 킬로그램 퍼스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f는 mgma 이 공식이 있죠 여기서 이게 이제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m-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이제 보았면은 g분의 ma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1 곱하기 8 요거 9.8 요렇게 해서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하면은 0.816kg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번이죠 자 다음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2평 보일러 특징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아닌 거 잘못된 거를 묻고 있습니다 2평은 이게 서 있는 거죠 서 있으니까 장소 장소는 어떻게 장소는 횡영보다 2평이 덜 필요하죠 좁은 장소 설치 용이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이제 설비가 이제 저 설비가 그 많이 들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효율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걸 보면 전열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부하 능력이 적구요 어 그래서 세 번째 얘기 보시면 효율이 높다 이렇게 있죠 아니죠 낮죠 그 설비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해서 세 번째 게 정답이다 라는 문제구요 네 번째 보시면 구조상 증기부가 좁죠 좁아가지고 숲증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플러터식 수위 검출이 보수 및 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1번을 보면 자 1년에 2번 2회 정도 플러터실을 분해 정비합니다 잘 했습니다 자 두 번째 3일마다 1회 정도 플러터실의 분출을 실시한다 플러터실의 분출은 매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일마다가 아니고 하루마다 1일마다 1회 정도 플러터실 분출을 실시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린 구리에서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거를 보시면 개정기의 커버를 벗겨내고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잘 했구요 네 번째 연결 배관의 점검 및 정비 기기의 수평 수직 부착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 두 번째 거 며칠 마다 1일마다 1회 정도 플러터실에 분출을 실시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일 1회 이상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4번 보시겠습니다 전열방식에 따른 과열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방사형, 대류형, 방사, 대류형 이런 것은 있는데 평형, 방사형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후향 날개 형식으로 된 송풍기인데 효율이 60에서 75% 이렇게 되고요 고압 대용량이 적합하다 터보를 떠올려야 되겠죠 고압 대용량이 적합하고 작은 동력으로도 운전할 수 있다 얘기죠 이것은 바로 터보형 송풍기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가 되겠어요 실제 증발량이 실제 증발량이 1800kgph인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증발량 이퀴밸런트 이걸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얘는 GA에 H2 빼기 H1 요거는 이제 우리가 킬로칼로리로 할 때는 539로 나누는데 단위가 킬로줄이죠 킬로줄일 때는 2256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GA가 1800 곱하기 H2 2780 빼기 80 요거를 2256으로 나눠라 이런 얘기죠 계산을 하면은 약 2150 4번 계산 쭉 하면은 사실 2154점 쭉 나갑니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 4번이죠 4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시겠습니다 가스 설비에서 가스 홀더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유수무수 물이 덥다 고압이다 이렇게 있는데 저압 가스 홀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찾으시면 되겠어요 8번 보시겠습니다 증개, 교축 이건 교축, 스로틀링, 졸음 이런 말을 쓰죠 교축 시에 항상 증가하는 게 있죠 엔트로피 증가하죠 엔탈피는 어떻게 돼요? 일정하고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그래서 증가하는 걸 묻고 했으니 두 번째 엔트로피를 찾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9번 보시겠습니다 보일러 연소 시 화염의 유물을 검출하는 연소장치인 플레임 아이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검출 소자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딱 보면 뒤에 S가 있으면서 세 가지가 있죠 1, 3, 4번 있죠 황이 있으면서 앞에 붙는 게 CDS셀, PBS셀 이게 있어요 근데 CUS셀 이거 없어요 1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정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플레임 아이가 검출 소자 종류가 여기도 봤지만은 3번에 CD셀 있다 이거죠 그것은 경유 번호에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PBS셀은 오일, 가스에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광정관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적외선 광정관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외선 광정관 있죠 이것은 오일 그리고 가스에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관리를 진행하여 아멘 가보면 태지 dollars 저기 이제 conjunt crypto 가지 monde algo